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아침부터 벌써부터, 이거 말 버벅거리네. 예, 천만전자입니다. 아,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상쾌하게 여러분들과 시작해야겠죠, 오전에. 새벽반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유익한 시간이다. 뭐냐? 아, 요번에 이거 IPO, IPO를 하는데, 이게 또 IPO면 단군 1의 최대, 최대 크기 IPO, LG엔솔 에너지솔루션.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모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모. 이왕이면 IPO 공모를 해서 몇 주라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주식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다시 삼성전자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에너지솔루션이 좋으면은 장기투자에도 괜찮고, 아니야, IPO 투자해서 그래도 뭐 차익 남겨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삼성 한 주라도 더 살 거야? 뭐 그으면 땡큐지 뭐. 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자꾸 불려 나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에너지솔루션은 초대여야 초대여. 그래서 11일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난 3일부터 수요 예측을 시작했어요. 해외 애들은 그 해외 및 국내 기관 투자자 모두 인진 12일 수요 예측이 마감이 됩니다. 마감, 마감이 되고 공모가는 14일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 14일날 발표를 한다.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업체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 공모금액은 국내 사상 최대인 10조원을 넘어질 거라고 갑니다. 10조원. 넘을 것 같다. 예상 시가총액 또 한 100조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대형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랑 거의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래도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하고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면 참 초대형 IPO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그런 통화 긴축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초대형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코스피 시장의 공급 물량 확대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것이다. 그렇게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여튼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일은 오는 18일과 19일이다. 18일과 19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18일과 19일이다. 대표주관사 KB증권을 비롯해서 공동주관사 대신증권, 신한금투, 공동인수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신형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할 수 있다. 코스피 사장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증권사 잘 봐야겠네요. 또 보니까. 일단은 금투업기에 따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주식수가 신주가 3,400만주 돼요. 3,400만주. 비중은 80%. 구조매출 LG화학 850만주 등 총 4,250만주. 많기도 하다. 일단은 희망공모가 밴드가 275,000원에서 275,000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모가가 275,000원에서 30만원 되는데 액면가는 500원이다. 500원이고. 공모가 기준 공모금액이 10조 9,200억에서 12조 7,500억까지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증시 사장 최대 규모고요. 현재까지 최대 기록이 2010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생명이었어. 삼성생명. 이 삼성생명이 4조 8,000억이었으니까. 대단했죠. 하여튼 4,250만주 모집에 기관에는 55에서 75%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187만 5천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25에서 30% 정도 한 1,275만주. 우리 4조 조합에는 한 20% 정도인 한 850만주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조도 많이 가져가네요. 일단 일반인한테는 1,275만주가 간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수요 예측 반응이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만약 공모가가 최상단인 30만원으로 결정되면 공모가 기준으로만 시가총액이 한 70조 2천억 되는 거에요. 70조 2천억 한 방에. 그래서 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 단숨에 시가총액이 3배로 올라가는 규모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첫날에 따상을 해버렸다. 따상. 따상이 뭡니까? 하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따블되어 가지고 그 따블해서 갑자기 또 상한가 치는 거야. 그래서 따상이에요. 그럼 주가는 78만원이 되는 거겠죠. 78만원. 시가총액은 그냥 182조로 가는 거야. 182조 따상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이 자리를 깨차는 거겠죠.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자체가 높고요. 물량이 워낙 많아서 증권가에서는 따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경쟁력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장 이후에도 공모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이 얼마였냐? 매출은 17.8천억, 영업이익은 한 1조원 정도 됐어요. 1조원. 1조원을 충만했는데 증권가는 2025년까지 연평균 24%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특히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하고 자체 북미공장 등 주요 공장들이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도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총을 한 100조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100조원. 그래가지고 21년 EV에비타가 완전 뭐냐 그 값에 43배 수준이라고 하네? 43배. 대단하죠? 그래서 경쟁사 CATL이 80배, 삼성 SDI가 20배 수준임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한 4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GM 전기차 리콜에 따른 리스크율을 완전히 해소하고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배터리 원가 부담 요인을 원활히 전가하면서 리튬, 리켈딩에 대한 투자로 소재 조달의 안정성을 높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차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LG엔설의 공모가는 경쟁사 CATL에 비해서 한 47% 할인된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IPO 이후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경쟁사 대비 한 30% 할인해도 시가총액은 78조. 20% 할인하면 89조 정도 되는가 봐요. 다만 미국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 균칙으로 인해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악재겠죠. 하여튼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규모가 역대급 수준인 만큼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피백, 모거스테니,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MSCI죠. 그 MSCI 한국지수는 주요 벤치마크 지수 내에서 그 속한 여타 대형 주들에게도 일시적인 그런 수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LG에너지솔루션 많이들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모가 30만원 했다. 거기다 따상하면 78만원 가니깐 과연 여러분들이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겠죠. 3주, 4주, 5주 그렇게 받아도 잘하면 돈 100만원은 충분하게 또 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LG에너지솔루션 IPO는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저는 한번 하려고요. 한번 해가지고 몇 주라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삼성전자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장퇴도 괜찮고 저처럼 매매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